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약간 가벼운 느낌의 고민상담소를 열어보려고 해요. 2시간 전에 인스타에다가 한 줄짜리 고민상담소라고 올려서 빠르게 읽고 빠르게 답변하는 식으로 풀어내보려고 해요. 조금 재밌을 수 있고 조금 가벼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좀 장난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분 상이하지 마시고 오늘은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옆집 언니, 사촌 언니, 뭐 그런 사람이 가볍게 툭툭 던져주는 조언이나 그냥 한마디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볼게요. 아침운동, 저녁운동 팩 1이라면 제 경우라면 하루 종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들은 저녁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그리고 아침, 저녁 상관없고 그냥 다이어트 목적을 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조금 더 에너지를 모아서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까지 더하는 거를 추천합니다. 매일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갈팡질팡 할 때는 최근에 어떠한 이슈가 나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 폭식 고치고 싶어요. 감정적으로 약간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폭식을 하게 된다면 그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음식을 찾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난다든지 운동을 하러 센터나 그런 스튜디오에 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좀 방향을 돌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욕을 못 참아요. 특히 야식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거나 저녁 식사를 너무 다이어트 식으로 하고 있다면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미루거나 저녁 식사에서 섭취하는 칼로리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12시가 초과되는 새벽의 야식이 떠오른다면 그 이전에 치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닭이 몸에 안 맞아서 못 먹는데 식단하면서 단백질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단백질은 닭가슴살 말고도 정말 많은 거에 들어있어요. 돼지도 있을 거고 소도 있을 거고 계란도 있을 거고 두부도 있을 거고 생선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것들에서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직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고 나면 뭐를 해야 될지 너무 고민돼요. 욕심이 많은 친구 같은데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현실적인 상황에서 나한테 가장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게 뭐인지 리스트업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언니 과외 알바에 너무 힘들어요. 특히 과외는 진짜 정신노동인 것 같아요. 언니의 밝은 에너지가 너무 부러워요. 과외랑 알바 너무 힘들죠. 특히 과외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감정적 노동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너무 지친다면 휴식 시간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특히 과외 같은 것들은 좀 시간을 줄여보는 것도 좋은 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강도 운동 후에 몸무게 증가는 운동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요. 고강도 운동을 할수록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휴식과 영양을 필요로 하는데 아마 더 많은 영양을 취하려고 나도 모르게 많이 먹거나 아니면 운동에 비해서 휴식 시간이 좀 짧았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강도를 조금 줄여보는 거나 빈도수를 낮춰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리 근육 발달이 안 되는 운동이요. 근육이 많아서 다리가 두꺼워 보여요. 이건 팩트인데요. 다리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없어요. 다리 근육을 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다리 근육을 조금 더 빼고 싶다면 걸으세요. 빨리 걷지 마시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걷는 거와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명상이 답일까요? 좀 이것저것 고민이 많은 성격인 것 같은데 명상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걱정을 하는 혼자만의 시간에서 좀 벗어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는 주변에서 저처럼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딱 사이다로 얘기해줄 수 있는 친구나 언니가 있다면 전화를 하세요. 언니 나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이 돼. 고민하지 마. 그건 고민이 아니야. 또 저는 약간 이렇게 해줄 것 같거든요. 거절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거절을 잘 못하면 결국엔 내가 피해를 보거든요.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때문에 거절을 잘 못하는 성향일 수 있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거절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지키는 선에서는 거절을 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친구야! 나 지금 너무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나랑 떡볶이 같이 먹어주면 안 돼? 아, 그럴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뜨먹어. 미안한데 나 지금 다이어트하고 있어서 오늘은 내가 떡볶이 같이 먹어주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떨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상대방한테 이걸 자꾸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넘기는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군것질에 자꾸 손이 가요, 손이가. 군것질에 손이 많이 가죠. 시간이 많아서 저는 조금 군것질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 경우에는 시간이 많으면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음식이 아니라 다른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에 기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루에 3끼, 충분한 식사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으뜸님만의 행복해지는 방법 저는 행복하려고 제가 자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은 정말 그 한 순간이잖아요. 그 순간의 감정을 내 각인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로 많이 해요. 맛있는 게 제 앞에 차려져 있어요. 이걸 지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또는 고된 하루 끝에 신랑과 남산이와 산책을 했어요. 그럼 저는 신랑 손을 잡고 오빠,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제 감정을 그렇게 말하는 거에 좀 익숙하거든요. 행복이 주문을 걸듯이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의 습관, 노력이 될 수 있어요. 23살이 되도록 연애를 못 해봤어요. 친구들에 비해 제가 뒤처지는 사람 같아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는 첫 연애가 23살일 수 있고요. 누구는 30살일 수 있고 누구는 35살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남과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행복할 거라고 나를 낮추는 거는 좋은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너무 혼자만의 삶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거나 문을 열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언니를 보려면 어디로? 이렇게 왔는데 서울대 입구역에 오면 제가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서울대 입구역은 제가 가장 자주 출몰하는 지역입니다. 엄청난 정보죠? 언니 닭가슴살은 하루 총 양만 챙기면 되는 걸까요? 언제 먹든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닭가슴살을 오늘 내가 4팩을 먹어야 되는데 그 400g을 한 번에 어떻게 다 먹어요? 질리잖아요. 내가 활동하는 아침부터 저녁시간 사이에 규칙적인 텀을 두고 섭취를 하는 게 단백질 흡수나 그런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잠이 안 와요. 배고파서 그럼 뭘 먹어야죠. 이걸 어떻게 해줄까요? 가벼운 쉐이크 종류도 괜찮고 계란도 괜찮고 방울토마토, 오이 숨기가 있는 거를 섭취해도 괜찮고 가벼운 스프라도 무언가 먹으려고 한 번 해보세요. 배고프다고 몸에서 보내주는 신호와 안 먹겠다고 하는 내 머리에 신호가 싸우는 것 같거든요. 저는 몸에서 주는 신호를 더 진지하게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과 현생 근데 둘 다 자신 없어요. 선택이 두려워요. 제가 팩복 하나 할게요. 선택 장애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성향이래요. 어떠한 선택도 남미해줄 수는 없어요. 떡볶이를 먹든 건강한 샐러드를 먹든 이거에 대한 뒷감당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본인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먼저 선택을 하나 해보고 거기에 따르는 뒷감당을 내가 해보고 후회도 해보고 만족도 해보고 그런 결과에 따른 책임감을 자꾸 느끼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어떡하지? 뭔가 재미있는 게 필요하다면 제 거 운동 되게 힘든 영상들 있잖아요. 50분 운동 루틴 같은 거 오면 댓글이 되게 재밌거든요. 댓글을 한 번 읽어봐요. 그러면 되게 웃겨요. 태우성님 막 찾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운동을 해봐도 되고 펜을 들고 내가 살면서 해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남산 가고 싶고 또는 돈을 모아서 내가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사기 그럼 돈을 벌어야 되겠죠. 그럼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고리를 물고 가다 보면 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생리 전에 미친 듯이 단 것만 먹어요. 이거 모든 여자가 공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호르몬의 노예는 말이죠. 내가 초콜릿을 한 통을 먹었다면은 한 조각으로 바꿔보고 식사를 멀리하고 간식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는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간식을 먹고 싶은 만큼 먹더라도 그거에 대한 뒷감당은 또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 몸에서 아무리 당기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절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초콜릿을 다섯 개 먹고 싶은데 빵 개 먹고 그걸 힘듬을 고통을 감내하라는 게 아니라 초콜릿을 다섯 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한 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치를 잡아놓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욕심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욕심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꾸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저도 욕심이 되게 많은 편이고 어릴 때부터 생활기록부에 으뜸이는 욕심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만족하는 삶을 사다 보면 욕심을 조금 줄이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힘든데 퇴사할까요? 어떡하지? 우리 직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힘든 건 감정이죠. 퇴사는 현실이고 퇴사를 하고 내가 플랜 B가 있는지 저는 궁금해요. 플랜 B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텐데 이성적인 판단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으앙 너무 예뻐요. 바로 운동을 했습니다. 이거 뭐야? 화이팅! 제 질문은 한 번도 답변을 안 해주는 게 고민이에요. 어떡하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스토리를 한 번 올리면 질문이 몇백 개가 순식간에 쌓여요. 저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제라도 제가 이 질문을 읽어드렸는데 만족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쇼핑을 너무 좋아해요. 자제하는 방법이요. 이게 나한테 진짜 필요했던 것들인지를 한 번 리스트업을 해보세요. 내가 이거는 쓸 데가 없는데 샀던 제품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쇼핑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나 그런 스트레스가 어디로부터 쌓이는지를 한 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을 해야 되는 지점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 한 달에 이만큼의 돈을 아껴서 이만큼의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이걸로는 뭐든 사도 괜찮아. 약간 이런 나만의 룰? 를 잡아놓는 것도 괜찮은 기준점이 될 것 같아요. 22살인데 결혼은 너무 이를까요? 네! 완전 이릅니다. 22살을 결혼할 수 있죠. 근데 22살은 아직 인생을 경험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거든요. 저도 29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저희 신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결혼을 30대 중반, 후반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둘의 삶 나중에 자식이라든지 또 시댁이라든지 더 여러 명의 삶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진지하게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늦은 나이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치만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체 운동 루틴 가르쳐주세요. 유튜브에 검색하세요. 히브뜸 하체 운동 루틴. 정말 많은 영상이 나올 겁니다. 아침에 몸이 안 일어나져요. 어떻게? 만성 피로인가요? 아니면 체력이 없어서? 안에 피로가 누적돼서? 너무 막 피곤한 날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눈 뜨자마자 강시처럼 벌떡 일어나서 거실로 달려가서 이 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요. 그러면 그 찬 바람이 내 피부에 닿으면서 잠이 확 깨거든요. 이렇게 극단적일 때가 있고 때로는 거실에 매트를 깔고 바로 누워서 한쪽 다리를 안 와요. 그러면서 호흡을 막 깊숙히 해요. 호흡을 막 하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몸이 힘들다, 피곤하다에 젖어들지 마시고 잠을 깨려고 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몸무게 숫자에 대한 강박을 없애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체중계를 일단 치우세요. 한 달 동안 저기 옷장 안에 박아두시고 대신에 운동을 통해서 몸을 바꾸는 과정에 있다면 매일매일 거울을 통해서 어제와 똑같은 몸인지 아니면 어제보다 조금 몸의 컨디션이 나았는지를 체크를 해서 만족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번아웃이 왔어요. 저도 같은 공감을 하게 되는데 집에만 있지 마시고 하루에 산책을 30분만 해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아예 집 밖으로 나가서 10분이라도 걷는 행위는 충분히 이 번아웃에 대한 거에 해소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몸매 좋은 사람이 너무 부럽고 질투나고 그래요. 훌쩍훌쩍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나도 내게 돈 깨부하가 되고 저 사람처럼 되면 너무 좋겠다 하는 모티베이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상대면 괜찮은데 누구를 볼 때마다 자꾸 현타가 오고 짜증이 나고 질투가 나면 그 인싸 팔로우 끊으세요. 근데 그게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몸 자랑하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버금이들한테 약간 모티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현타 받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습관을 드리는 거 어때요? 밥보다 군것질이 더 좋아서 어쩌죠? 밥을 규칙적으로 먹은 상태에서 군것질을 먹어야지 군것질로만 내 영양과 내 건강을 절대 차릴 수 없어요. 저는 건강에 관심이 1도 없고요.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괜찮아요. 핫하면 괜찮겠지만 건강해지고 싶어요 하는 마음속 바람이 1%라도 있다면 군것질보다는 밥을 두 끼 세 끼 차려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허용하는 치의 간식을 먹어주세요. 시간은 부족하고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을 땐 어떡하나요? 저도 약간 극관데요. 저는 하루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는 시간을 한 5시간, 6시간으로 두면 부족해요. 근데 어쩌겠어요. 우리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인 시간을 인정을 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그 시간 안에서 규칙성을 가지고 하려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요. 어떻게? 저도 하기 싫어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세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공부 말고 내가 잘하는 게 관심이 있다면 과감히 공부를 포기하고 내가 좋아하는 쪽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영역성 식도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그냥 의사분들이 처방해주는 그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 그 다음에 커피, 카페인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식사하는 거 주의하고 그리고 뜨거운 거나 이런 것들 좀 피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컨트롤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나아지게 하려면 규칙적인 식사와 그 다음에 운동, 스트레칭, 명상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연애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어떡해요?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는 그런 확실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들 수 있는 이중적인 사고 같아요. 누군가 나타나면 그 마음이 싹 없어질 거예요. 하루빨리 그날이 오길 바랄게요. 치팅의 기준은 뭔가요? 저는 치팅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는 순간 이건 폭식과 과식의 위험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보상 심리가 아니라 원동력이 된다면 주말에 점심 식사 정도는 맛있는 메뉴를 한 번 드시고요. 이게 저녁 식사에 폭식으로 와서는 안 돼요. 점심 식사를 맛있는 메뉴로 하나씩 겸해서 병행해서 간다면 다이어트를 생각보다 쭉 오래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오늘 저는 치킨의 사이드로 치즈볼이 땡기네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명란 아보카도 덮밥이나 계란이랑 아보카도를 잘게 썰어서 간장, 참기름 소스에다가 김에 싸먹는 것도 맛있는 다이어트 식사가 될 것 같아요. 필라테스 시퀀스 잘 짜는 법 강사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한테 알려달라고 할 게 아니라 제가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운동 앞에 어떤 운동들이 탑처럼 쌓여져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레션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트랙 꾸준히 하는 게 힘들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목표를 크게 잡아서 그런 것 같아요. 하루에 제 영상 하나만 보세요. 이 영상 봐도 그냥 오늘 운동 다 했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룬 것들 중에서 운동에 대한 거, 다이어트에 대한 거, 정신력에 대한 것들을 다 알려줬잖아요.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내 몸에서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 운동 월, 화, 수, 목, 금 10분에서 15분 루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인원 루틴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는 것도 있고 또는 오늘은 내가 운동을 좀 배워봐야 되겠다. 스쿼트의 정석 쭉 보세요. 런지의 정석 보세요. 그 다음에 플랭크의 정석 보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대신에 하루에 한 번 히브템 채널에 가서 영상 하나 보기 이런 식으로 나만의 알람 설정을 해주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상을 하나 틀겠다. 스트레칭. 나는 자기 직전의 영상 하나를 꼭 보겠다. 나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꼭 보겠다. 식으로 나만의 생활 계획표에 운동을 넣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생각보다 가벼우면서 좀 짧은 고민 상담소를 진행을 했는데 재밌네요. 가끔씩 이렇게 리얼하게 바로 그날그날 올라오는 것들을 리스트업해서 랜덤으로 라이트한 한 줄짜리 고민 상담소로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